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? 선생님은 음 음 음 음 마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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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희야 힘들고 우울할 때 손가락을 봐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미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